그렇지? 둘은 어떤 사이오? 동생언니 동생언니 언니 동생? 내 눈구녁이 안 닮았는데 항공장이 아니네 그렇지? 내가 보니까 군역이 안 똑같아 항공장에서 안 없어도 어디가 닮아도 닮았더라고 근역이 그치? 몸매가 닮았어? 몸매 한번 나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 벗겨놓고 씻고 때기름 한잔하다 그래도 한 살 두 살 먹으면요 오동통통 만질 것도 있고 그래야지 삐쩍 말라갖고 못쓰네 응 그럼 그래도 먹어본 새끼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쫀득쫀득 맛있었다 응 그럼 여자는 만질 게 좀 있고 그래야 돼 아구 이쁘다 난 저 정도 이쁘면 kbs로 그냥 뼈간다 진짜 방송국으로 좋겄더니 너는 얼굴도 쬐깐하고 인형같다 얘야 이런 소리야 너 그냥 가면 안되네 여기 여실에서 사먹어야지 그럼 자 사람이 좋다 차려 경리 선 내가 더 믿은 사람이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사랑이 좋다 사랑과 찬양하고 싶다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사람과 수단과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필요없어 눈빛만으로도 충분해 바라보는 마음으로도 그저 좋은 사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랑 나는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대 나는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필요없어 눈빛만으로도 충분해 바라보는 마음으로도 그저 좋은 사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랑 나는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대 나도 이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대 나도 이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대 나도 이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대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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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사람이 좋다 차렷 형님 사람이 좋다는 언제 불러도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좋다 방대기가 좋다 우리 본님들이 좋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막걸리를 잘못 드셨을까요? 버팀먹어 주시는데 멜로디를 좀 많이 주세요 노래를요 이렇게 하면 멜로디가 착착 귀에 들어오는 게 있고 내가 그 있잖아요 어느 날 문득 그간 반년은 내가 한 것 같아 상하게 착착 안 행겨가지고 근데 이제 버팀먹도 앞대가리가 거기서 못 오요 이쪽으로 안 오시고 멀찌갑찌 뭐 그지하고 사후 새끼는 갓 차있어 봐야 돼 그럼 내 딸녀는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사후 궁금하잖아 멀리서 봐야 절대 몰라 갓 차있어 봐야지 그지도 마찬가지네 멀리서 봐봐야 그게 그거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또 틀려 레벨이가 그럼 동물도 파도가 있다고 그지도 급수가 있어 다같은 거지가 아니네 아셨죠잉? 응 자 차렷 경례 아니 고맙! 네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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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당은 이곳 호동이 친구 됐네 이 맘에 나의 시선을 추고 저녁은 위성만 입에 나의 모습이 자꾸만 찾아지네 당신을 절대로 잊을 수 없어 내가 이 인생을 봉이 높이 봤단다 이제는 그동안 나에게 버틴 못 될까 텅 빈 가슴을 어떻게 흘러갈까 이 인생을 봉이 높이 봤단다 이 인생을 봉이 높이 봤단다 이 인생을 봉이 높이 봤단다 혹시 나는 내 맘에 저녁은 위성만 입에 나의 시선을 추고 지금 그리운 맘에 나의 모습이 자꾸만 찾아지네 어두운 학년 나에게 물받기고 길 없는 바다의 천재와 같던 사람 이제는 그두가 나에게 버틴 못 되니까 겉 빈 가슴을 어떻게 흘러갈까 이 인생을 봉이 높이 봤단다 고맙습니다 이야 이 노래는 2부에는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